목장치 보관입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해봐 이거 뭐냐? 응? 이거 물이 이거 화소물도 아니고 뭐 이렇게 거기 뭐였지? 다üng아 Нет 고마워요 고마워요 flex 고마워요 고마워 그리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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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끝내면 돼. 괜히 억지로 더 넣었다가 걸리는 거예요. 맑은 물 나오면 100mm가 배관이 좀 안좋네요. 상태가 안좋아. 그래도 그래도 아까 거기에 기름이 좀 고여 있었어요. 아 여기는 좀 퍼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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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서 다 희져놓는거지 그냥 희져놓는거야 어디였어 노즐? 여기 있잖아 여기서 그냥 계속 당겨준거야 이런식으로 하면 되요 굳이 저까지 안가고 저기 따로 이렇게 튀겨서 할 필요 없이 뚜껑 닫아 놓고 뚜껑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제가 저 맨홀쪽을 조금만 다시 넣으라고 하면 좀 넣어보세요 한번 볼게요 상태 조금만 더 넣어봐요 거기서 가지고 놀아요 거기서 넣었다 뺐다 가지고 놀아요 조금만 더 빼도 돼 안 들어가? 안 들어가? 네 난 이제 끄집어 뺐어요 끄집어 내서 천천히 이제 아 끄집어 천천히 Kill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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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